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상대편도 행복할 수 있다. 왜? 내가 행복을 하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미소를 띄워줄 수 있으니까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리고 마찬가지예요. 상대편이 웃어야만이 나 또한 행복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 사는 거고 공존의 세상이에요.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. 싸워서 얻어지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. 전 역사를 통해서 고대사나 현대사를 봤을 때 개인사를 봤을 때 싸워서 얻어주는 건 소득이 별로 없어요. 아셨죠? 2층이네요.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편하롭게 더불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슬기롭게 삽시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바이바이 유튜버 인연하고 힐링이었습니다. 전 이제 쏙 갑니다. 지각 땡인가요? 어? 어? 여기 맞네. 네 왔어요. 시간이? 음 잠깐만요. 아 지각 아니에요. 바이바이